안녕? 난 악동핑 오늘은 퀴즈를 준비해봤어, 통통 개치티니핑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단번에 맞출 수 있을 거야 어때?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통통 어? 이게 뭐야? 너희들 왜 다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 이것도 악동핑이 장난친 거야? 어딨어, 악동핑! 날 불렀어, 로미 모래 밖으로 나온 부분을 보고 어떤 티니핑인지 맞추면 돼 난 이모션한 곡 공주니까 너무 쉽겠지? 기회는 난 한 번뿐! 잘 맞춰보라고, 통통 이 보라색은 혹시 나라핑? 아니면 북극핑? 동그랗게 머리가 말린 걸 보니까 알겠어, 이건 바로 북극핑이야 꽃을 달고 있는 부끄러움이 많은 북극핑, 맞았다 공주님, 꺼내주셔서 고마워요, 북극 반짝이는 이건 뭐지? 이건 혹시 이빨? 이빨? 그렇다면 얜? 장난꾸러기, 키키핑! 키키핑 여기 있었구나! 바로 알았어! 키키! 모래 속에 숨어있어도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키키! 이 노란색은 아자핑인가? 어? 음표라면? 바로 알겠어! 이건 바로 라라핑이야! 라라핑, 얼른 나와! 네, 저 나가요, 라랑! 고마워요, 공주님! 연한 노란색은 누구지? 주르핑인가? 음, 어? 알겠어! 이건 바로 착캐핑이야! 착캐핑! 얼른 나와줄래? 착캐핑이 맞나? 얼굴을 봐도, 눈동자 색깔을 봐도 착캐핑이 맞았어! 착캐핑! 어서 나와! 공주님, 정말 최고예요, 착캐! 그렇다면 이건? 여긴 얼굴인가, 엉덩이인가? 아자핑! 어서 나와! 아자! 아자! 악동핑의 퀴즈를 잘 마칠 줄 알았다고요, 아자! 남은 것도 잘 풀어주세요! 그럼 이 하얀 건? 파란색이 보였어! 이건 바로! 바로핑이야! 바로핑! 어서 나오자! 바로핑이 맞는지? 안경이 보여! 억! 자! 바로핑 맞습니다, 바로! 안에서 조금 답답했는데 역시 맞힐 줄 알았어요, 바로! 악동핑! 내 실력이 어때? 조그만 부분을 봐도 어떤 티니핑인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난 그만 쳐! 오호! 역시 공주님이라 실력이 대단하구나, 똥똥! 친구들도 다 맞췄어! 다음엔 더 재밌는 장난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줘! 옆에 추천 영상도 재밌다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